갑자기 협찬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야 나는 나를 아는 줄 몰랐어 하면서? 어! 저는 거기가 취해지는 줄 알았어요 남자들이 거의 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뭐 해줄까요? 맞아 맞아 아니 힘들다 원래 이제 밤 되면 슬슬 다 힘들어져 체력이 안 돼, 옛날님처럼 근데 아직 그렇게... 재밌어 아직 그렇게 말할 때 아니지 않아? 어, 여기 언니라인이야 다 영양제 먹어 나는 영양제는 안 먹는데 그거 먹어 다이어트 보조제 같은 거 그거를 먹으면 진짜로 변이 정말 잘 나오더라고 근데 나 그런 거 먹고 차 타고 돌아다니다 갑자기 급동매려서 내가 그렇게 화장실 들린 스먹이 몇 개인지 몰라 진짜?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어 더 좋은가 보다 근데 이게 평소에 너무 힘들지 않아? 어떤 거 급화장실 막 급동일 때 이 화장실을 계속 자주 가게 되니까 갑자기 마려워 갑자기 걸어가다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갑자기 마려운 거야 오실공 아니에요? 근데 찰지가 너무 힘들어 근데 배가 너무 아파 그러면 이제 탁 싸고 나면 진짜... 그냥 태변 나는 몸무게가 60... 난 5kg 이 정도까지 나갔었단 말이야 원래 언니 다이어트에 약간 일가격 있잖아 나 완전 많이 뺐으니까 언니는 그러면 다이어트 하면서 진짜 나 이거까지 해봤다 하는 거? 물만 먹고 3일 물단식 한 적도 있고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물만? 물만 물만 먹은 적도 있고 제가 한 10kg을 3개월 동안 뺐었는데 그때는 진짜 선생님이 짜준 그 닭고야 있지 닭고야? 닭가슴살, 고구마, 야채 3끼 딱 그거 이상으로 아무것도 안 먹었어 진짜 아무것도 3달 동안? 3달 동안? 3달 동안 그럼 10kg가 빠졌어? 성격이 안 좋아지지 않아? 성격이 안 좋아지지 않아 왜냐면 화낼 힘이 없어 이게 화를 내는 애는 그나마 힘이 있는 애야 화낼 힘이 없어서 그냥 계속 누워만 있고 하루에 2시간, 하루에 4시간 운동하고 2시간 아침, 저녁 2시간 그게 사람 사는 거야? 인생이 긴데 3개월 그렇게 해서 10kg 빼고 취직하고 되게 멋있다 잘 빼고 싶다 우리 다이어트 해보자 다 해보자 어떻게 할 건데? 마실까? 이거 마시자 이거 마실까? 3 と 6 소 tomar 짠 앗 어이 진짜 맛있어 뭐야? 이거 그거 같애 슬러시 맛 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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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도맛 슬러시 약간 새콤달콤 맛도 나는데? 아 맛있어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어 먹으면 죽죽 살이 빠지는 기분이 나 아니 근데 내가 한때 까불고 운동해보겠다고 필라테스 하면서 레몬밤 먹었는데 이거 아침에 먹으면 약간 이게 달달하니까 좀 식욕이 좀 떨어져 레몬밤 자체도 좀 체지방 태우고 한다고 하잖아 근데 그것보다 아이스크림 대용으로 아 얼려서? 얼려가지고 이렇게 부셔가지고 맛있겠다 그러면 이거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클래식 쳐요 해가지고 엄청 맛있어 나는 안 좋은 다이어트도 해본 적 있어 먹고 토하기 아 진짜? 그거 진짜 힘든데 그거 하면서 영육성 식부염이 생겨서 꿇어요 먹고 엄청 고생했었어 피팅을 진짜 오래 했으니까 다른 모델 한 명이 살이 엄청 쪄서 청치마였는데 그걸 터뜨린 거야 촬영하다가 그 오늘 촬영 썰을 듣고 대표님이 너 헬스를 내가 한 달에 끊어줄 테니까 살을 빼고 와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달 동안 그냥 촬영 내가 혼자 다 하고 그 친구는 살을 빼고 한 달 뒤에 왔는데 별로 안 빠진 거지 아 어떡해 회사는 약간 피 좀 손해를 보고 그러고 그 친구는 이제 짤렸거든요 아예? 내가 거길 그렇게 잘리는 거 보니까 충격받았어 너무 불안할 거 같아 아 살찌면 진짜 잘리는구나 이 생각에 동료가 잘리는 걸 봤는데 그걸 보고 그 회사 자체에서도 엄청 이제 살로 엄격해졌어 그래서 너도 사실은 빼야 되는 거 알지? 이렇게 해가지고 와 진짜 피팅 모델이 힘들구나 그래서 빼야 되는 거 알지? 이렇게 하고 나서 강박이 생긴 거야 밥 먹고 지퍼 올릴 때 조금 꽉 낀다 싶으면 안 되겠다 토해야겠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맨날 먹고 토하고 이거 하다 보니까 이거 손 넣었어? 토했어? 손 넣고 손 넣고 토했어 그리고 나중에는 토하는 법을 알아서 손 안 놓고도 이렇게 힘으로 이렇게 올리면 토가 나와 변기 보면 어머 신기하다 진짜 그렇게 살 빼고 나와서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진 거야 그치 그거 얼마나 했어? 그거 한 반연한 거 같은데요? 반연한 거 같은데요? 그렇게 완전? 영육수수 속도염이 생겼는데 그래서 지금도 약간 과식하거나 이러면 토할 거 같다? 아니 막 힘으로 올라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위가 그때 이후로 엄청 상했어 그래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 사실 내가 이번에 지방읍입을 상담을 받으러 갔어 병원에 나는 원래 팔뚝이랑 복부만 하려고 했거든? 근데 나 견적이 980만 원이 나온 거야 응? 어디 하는데? 그니까 여기 팔이랑 하려면 여기 팔이랑 상반신을 다 하라는 거야 할 때가 어디 타고? 팔 900만 원이 약간 등 여기 막 브라 라인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980만 원이 나왔어 막상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진짜 이것까지 수술을 해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거 같은 거야 나는 다 수술로 해결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이게 좀 습관이 되더라고 아 뭐든지 쉽게 그래서 일단 안 하기로 마음먹고 운동을 하기로 생각한 지 3개월째 생각만 한 지 너 언니 안 해도 될 거 같은데 그러니까 난 주사는 맞아봤어 X 주사라고 해서 링겔 같은 건데 난 복부가 진짜 싫었거든 복부에다가 주사 바늘 같은 거 한 4개를 꽂아 H 어쩌고 저쩌고 어 맞아 그랬던 거 같아 물 차는 거 맞아 응원해지잖아 배가 엄청 징그럽잖아 맞아 그거 해봤는데 그거 할 때 저혈압인 사람 나 어지러워 나 쓰러질 뻔했어 그거 하고 몸 엄청 춥고 손이 막 이렇게 가들라들 떨리잖아 맞아 어떻게 알아 나는 약간 거울 보면서 약간 빠진 거 같은데 약간 막 이런 거 했지 괜히 괜히 심리적으로 약간 빠진 거 같기도 하고 빠졌어 너무 힘들어하니까 맞을 때마다 춥고 어지럽고 이러니까 맞아 사탕을 계속 매기던데 응? 진짜? 저혈당 응 그런 거 같아 저혈당 때문에 그렇긴 나도 멀미 엄청 하고 막 이랬어 그거 맞고 나서 근데 되게 신기하다 다 해본 게 여자들이란 힘들게 산다 진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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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유튜브예요? 우리 애도 유튜브 해 잘 부탁해 저런 구독 누르자고 잘 부탁해 우리 딸 좀 보세요 우리 딸 좀 보세요 우리 딸 좀 보세요 잘 부탁 mad 우와 잘한다 잘한다 오오오오